맥주절 다음주는 맥주절이죠 맥주절의 예물은 늘 하던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결국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공간복음 기자들이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변화산의 내용을 다 기록했듯이 이 내용은 공간복음 기자들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기자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놀랐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기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 기자는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명이 유독 자주 많이 등장을 해요 우선 이 본문의 맥락은 지난주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한 제자들이 내려와서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변화산 사건의 초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변화산 위에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은 빛이 나고 옷이 휘어진 모습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궁극적으로 변형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지로 이끌어갈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담아내고 싶었던 메시지가 변화산 위에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지난주 결론이었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안 계신 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을 했었는데 어찌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는 매우 오랫동안 심각한 상태예요 이제 그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시죠 14절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의 예수의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서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이 자주라는 말은 반복적인 상태가 오래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병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간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병명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병명에 담아진 내용들이 좀 뜻밖입니다 이렇게 루나라는 표현을 써요 루나 영어로는 달을 뭐라고 그러죠? 달? 문이라고 하죠 문 그런데 루나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영국식 발음으로 하자면 이게 이제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 병이 문스트럭트라고 해서 달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발작병은 달의 기운을 받아서 영향을 끼친 걸 거다 이런 어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레니아 조마이 여기에서 세레네라는 달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간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나타나는 표현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이 귀신이 관계된 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아들의 상태는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마침 예수님이 몇 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있는 틈에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 안 계신 틈에 이 제자들이 산 아래 남겨진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상황을 놓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떠보십시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여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결과는 뭘로 나타났죠 패혁한 세대여 이 패혁하다라는 말은 궤도 이탈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보았듯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땡땡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땡땡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머물렀다는 얘기에요 그냥 듣는 데만 머물렀다는 얘기에요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이 설교를 좀 줄여야 돼요 사실은 너무 홍수 속에 눈을 뜨나 앉으나 일어서나 앉으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사장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이때도 성도들이 거듭되는 환란과 내로치아의 그 학정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들었던 말씀이 미처 무엇과 결부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이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동고동 나가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에게 묻죠 조용히 우리는 어찌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그룹은 장차 어느 공동체의 예표적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의 예표적 그림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경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리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빼곡히 십자가의 숲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 이 귀신을 능린 것과 같은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마다 곳곳마다 들어차 있는데 어찌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수없이 들어선 교회들을 향한 강렬한 도전의 말씀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일관되게 뭘 지적했죠? 마태의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100구절을 좀 볼 텐데 보기 전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늘 정답은 알고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3년 가까이 누구보다도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그럼 이들의 들음은 도대체 어떤 들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야구보수 1장 22제를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지적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자 이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삶으로 순종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안 된 겁니까? 육화가 안 된 거예요 육회가 아니에요 육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걸음에 신이 났었는데 야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의 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목적하는 바가 거의 다 왔다 이제 선생님이 드디어 왕권을 쟁취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기대가 난껏 부풀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뭐 자꾸 십자가 얘기하시고 얼마나 끔찍한 형틀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치욕의 현장이고 그런데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이고 또 뜬금없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사흘 만에 그 부활의 내용마저도 현실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이해에 대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왜 저러실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이라 19절 다 같이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의 또 뭘 지적했죠? 믿음이 어떠한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또 믿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작다 결국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시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화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듣는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로 22절을 보세요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또 얘기하세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저 공간에 띄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 뭐에 대한 믿음일까? 그들의 목적을 굳건히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게 정말 믿음일까? 예수님이 여기서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그냥 쪼듯이 집어넣고 싶은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그 믿음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실체를 이해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 얘기를 24절부터 좀 보십시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러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 반세계를 성전세 그러니까 속전세라고도 합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왜 안 내느냐? 여러분 추리국기 한번 30장을 좀 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세금증수요? 당연한 겁니다 무릇 기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서의 세계로 얼마를 낼지니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계를 이십계라라 그 반세계를 누구에게 드릴지며 여호와께 드릴지며 추리국기 여러분 나중에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것이 사실은 어떤 성격의 세금인가 하면 속전세 1인당 속죄를 상징하는 세금으로서 속전세라고도 합니다 세계를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고 성전에만 드릴 때 쓰는 구약식 비트코인이에요 독특한 화폐단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다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에미아서 같은 데도 찾아보면 누에미아 10장에 나중에 가셔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소모되는 비용을 피차 부담하기 위해서 이 속전세 세계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렇듯이 여기서 어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물어요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계를 안 내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유심히 보세요 이러되 내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세금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 맘대로 내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계신 숙소로 들어가니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묻죠 예수께서 먼저 이러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참 예수님의 교육법이 참 놀라워요 항상 미리 정답을 말하고 미리 야단치고 미리 칭찬하고 그러질 않고 항상 스스로 질문을 만들게 하고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 유도하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임금들이 타인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자기 진짜 자식들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이 당시 종교 문화 배경의 개념으로는 타인에게 세금을 받죠 남에게 세금을 받는 거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는 정확히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 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줄을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러되 타인입니다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어떻게 하리라? 면하리라 자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시다가 믿음을 얘기하시다가 지금 주제를 뭘로 슬쩍 집요하게 바꾸어 놓으셨죠 아들 아들의 상대 개념은 누굽니까 아버지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그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룰 우리를 포함한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타인이 내야 돼요? 타인이 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믿음의 주제를 어떤 개념으로 전환시키죠?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요 이제 이 전체 이야기가 살살 어떻게 변형되어서 무슨 결론을 이끌고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몇 세 개를 성전은 몇 세 갤만 바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몇 사람 몫이에요? 세 사람이요? 두 사람 두 사람 몫 맞죠?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몫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정확한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만 내도 돼요 그런데 나와 너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기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똑같이 낮아지시고 똑같이 이들의 고통을 채울해 주시고 똑같이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분이 속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속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반세 갤짜리 속전세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실체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하나님을 누구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요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버지 그 믿음 애로까지 아직 제자들이 가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미션 자체가 그냥 사역으로만 이해를 하고 조국의 독립으로만 이해를 하고 인간의 피로를 채우는 이래로만 이해를 하는 기독교와 복음의 왜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천착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일생이 짧았지만 일관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삶이었는지 아세요? 아들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일생은 아들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얼마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바실레이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결국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18장에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에 던져져 있고 어떤 고난 앞에 맞물려 일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아들 자녀 우리 자녀로 삽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말 아들로 딸로 삽시다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온전한 자녀가 될 때 진짜 보금을 누리는 자유가 강물처럼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